… 아아 네 제가 하나하나씩 1대1 퇴근 하시면 되고 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받아들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 저녁 기운 사이에 걸어간 게 베스트 느낌과 워클로 곡관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맞춰 볼게요 한 번 더 많이 하세요. 한 번 더 많이 하세요. 한 번 더 많이 하세요. 앞에 오는 것도 많이 하세요. 갑자기 그 흰색 듣다가 딱. 그 색 번역을 추가로 한 번 더 오세요. 한 번 더 오세요. 한 번 더 오세요. 한 번 더 오세요. 오늘요? 없어요. 그냥 깔끔. 살짝 해.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된대요? 솔직히 의상은 그냥 유비통. 이번 투어에는 특별하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각 나라마다 그쪽 언어로 이제 멘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카드를 써서 항상 읽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준비한 거 있는데요. 이제 번역해서 온 거니까 저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리액션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드리고 밤을 맞으면 반응이 좋겠죠. 바람이 틀리는 또 팬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니까 어 뭐 그런 모멘트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일단 무대에서 한번 보시죠. 필리핀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영어로 읽거든요. 근데 보통 영어랑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읽고 싶긴 해요. 아무리 연습해봤자 어 좋아질 거 같지는 않아서 그 뭐 보셨어요? 여기 좀 인터넷 느려요. 아 그거 하는 얘기를 좀 봤어요. 의상이 미아띠모드세요 저랑 의상이 맞죠. 만약 미아띠모드세요 의상을 입어보면 마스파릿도 해도 되게 띠용일 거예요. 찍기 잘했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고민했었거든요.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바로 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행사 때문에 코를 붙여보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반응이 좀 좋았어가지고 엄청 하나씩 추가돼가고 여기까지도 요즘 누비통에서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고 뭐 코도 그렇고 농화장도 그렇고 좀 있어요. 진짜요? 근데 무서워요. 그리고 후회할까 봐 못 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코어파백을 좋아해요. 시원히 못 할까 봐. 진짜요? 근데 이 타이밍은 잘 못 할까? 근데 이 타이밍은 아이쿠은 많은가가 생각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에요? 하나님의 내게 자식이 제거 Do you know what she said? She was like, and I was like, it's mine. it's mine 난 뭐하고 싶어? 난 뭐하고 싶어? 1 try 1 life 1 life 1 life 1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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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it 1 shot 1 shot 1 shot 1 shot 2 hit 2 didA 3 shot 1 shot 3 alguma 1 shot FerrS 오, 아이가 세븐 팬 여러분이 저의 회사예요 영어랑 발음이 다른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필리핀 노래도 불러봤는데 그쵸? 피티비는 확실히 엔지가 되게 센 팬분들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유하기 너무 좋고 영어 부문이나 이런 거 엄청 따라 불러서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신나게 한 번 공연해 볼 생각 멋있고 재밌고 신나게 근데 이 옷이 배우님들 한 번도 있어요 이 정도 희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대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빨간 포인트니까, 빨간 포인트는 못 모으세요 공연 시켰기ивать 넌 기념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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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lots of the same items are fine 우와 1, 2, 3 와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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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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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